세계 곳곳에 다양한 소식들 전해드리는 인사이드 월드입니다. 본인의 수명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간단한 소변검사만으로 수명을 예측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캐나다 켈거리 대학의 탄비르 투린 박사가 남녀 81만 명의 소변검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요단백 수치가 낮은 사람일수록 수명이 길었습니다. 요단백이 없는 남성은 평균 8.2년, 여성은 10.5년 더 오래 살았습니다. 이는 요단백이 신장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피로 영양소인 단백질은 대부분 신장에서 걸러져 몸속으로 보내집니다. 하지만 신장의 여과 기능이 손상되면 단백질이 소변에 섞여 나와 요단백 수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따라서 요단백 수치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신장 기능이 떨어졌으며 만성신부전증을 포함해 다양한 질병 위험에 노출돼 수명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타린 박사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개인엔 인사이드 월드 조승환입니다.